좋습니다 살바르게 죽여드릴게요 네 오케이 좋았어 이제 제가 술래할게요 여러분들 합니다 네 오케이 시작! 60초 뒤에 시작하겠습니다 쏘라이 아 고맙어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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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은 블록답게 이 대머리 독수리 대머리 독수리 도망가 대머리 독수리가 쫓아가고 있어 봐주지 않겠어 예상으로 빨리 숨겼단 말이지 규변이 있겠구만 봐주지 않겠어 지금은 찾지 마세요 아 이거 게임 시작이잖아요 왜 그래야 되지 벌써 두 개 찾았는데요 봐주지 않겠어 음 봐주지 않겠어 아 용서를 용서를 하지 않겠어 빨리 잡고 싶구만 형 그거 1분되면은 템 초기하되요 빨리 다 뱉으세요 아 맞다 맞다 아 맞다 좋았어 이제 시작해볼까나 호호호호호호호호호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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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했구만 하아 호호호호호호호 호호호호호 간다 나 절대 못찾단다 인데맨 잉어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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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잉어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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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어멘 잉히아mom 어! 거미줄 움직였다! 거미줄! 거미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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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때려볼꺼임 방금 내 발언으로 두 명이 도망쳤어 다 때려볼꺼임 다 때려볼꺼임 어! 이겨무님 바보야! 방금 지나갔는데 다 때려볼꺼임 다 때려볼꺼임 옆에 방금 사람 지나갔는데 모르네 봐주지 않을꺼임 어렵다어렵다어려워 이거 생각보다 어렵다 큰일났다 큰일났다 누가 문으로 변신했어 누가 한 번만 봐주도록 하지 한 번만 봐주도록 하지 한 번만 봐주도록 하지 이걸 찾다니 꽤나 영리하군 자 이번엔 봐주지 않을꺼임 다음 다음에 걸리는 상태는 봐주지 않을꺼임 왕받아도 됨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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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지마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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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고 울고 봐달라고 하지마 아니네 이번엔 안봐줄꺼임 이걸 못찾는다니 멍청쓰 안봐줄꺼임 수상해보이는거는 여기 레드스톱 누구야 레드스톱 누구야 레드스톱 거기서라 김리아 탈락 저 멍청한 녀석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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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넌 잡지 않겠어 방금 잉야맨이 나 밟고갔어 뭐라고 너무 무서워요 그런 방법에 안통한다고 기분 나빠 잉야맨이 방금 나 밟고갔어 따르르륵 따르르륵 아무래도 아이템을 슬슬 쓸 타이밍인가 따르르륵 따르르륵 어 이 다이아몬드에 있을꺼같은 이 느낌은 뭐지 아니네 어 아잇잘숩었는데 엌어 agora 아냐 전화됨 주변 근데 애네 또 하나는 내가 어딘가에 숨겨놓겠습니다 어 잘 숨었네 생각보다 천천히 할꺼에요 천천히 아직 시간이 16분이나 남았기 때문에 천천히 할꺼라구요 거기에 숨어있나요? 푹 푹 푹 푹 아니 16분에 남았는데 힌트 주지 마세요 아이템 좀 일곱개나 있고 괜찮습니다 저는 천천히 해볼겁니다 아이고 이거 어디서 이렇게 잘 숨으셨을까? 우리 상자 좀 쳐다볼까 이제? 여유로운데 생각보다 그럼 여유롭죠 이제 이건 분명히 어딘가에 숨었을꺼에요 여러분들 空은 아닌거 아 어? 뭐야? 어 레본 레보가 요기 데허 리 ele 아 빌어봐 빌어봐 see 아니 눈처럼 울 울면서 빌어봐 울면서 눈처럼 빌어야지 싹싹 빌어야지 싹싹 빌어야지 오케이 그럼 죽어야지 내가 5초 줄게 5초 줄게 5 4 3 2 1 땡고 어디 숨어있을까 여기있네 어 뭐야 봐주는게 아니었는데 말이야 그치 여기있네 발간 발간 3장이죠? 오케이 라잔 탈락 남은 사람 3명 요르르 태태기 2수건 남았구만 겁쟁이들 그정도도 못견디다니 어디이 어 레버가 있는데 애기 요르르인가 보네 요르르 애기 요르르 애기 한번만 부리면 살려줄 수도 있구 야 나하고 해도 돼 니거라고 해도 돼 우리들만 남는 애찍이 필요하오 죽여버려 야 니 어디갔어 아 죽었구만 땅에 떨어져서 죽었네 바보네 정말 듣기 싫구만 좋았어 남은 사람은 2명 그게 바로 이수건 태태기 레버를 몇개 찾아야되죠? 4개 아이템을 1개도 쓰지 않고 잡아버렸다 이거 아니니? 오케이 니는 죽었다구? 나는 아우니 녀석들이 근처에 있구만 이 근처에 있는거 같은데 잇 잇 이게 근처에 있는거 같은데 잇 잇 지나가야 된다구 잇 잇 잇 잇 아이템을 다 써버렸네 잇 잇 잇 잇 잇 잇 아 없다고? 여기 있어야 되는데 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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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벌써 세 개나 찾았다굿 하나만 찾으면 된다굿 이제 아냐 내가 두 개 있어 끝났어 엇? 흐흐흐흐흐 이네만 우리 못 담으면 게임 오버라굿 응? 이네때 다 모았나보군 내려가서 탈출그룹 봉쇄시키지 봉쇄? 잇잇잇 내가 먼저 갈거라굿 잇잇잇 빨리 이미 이미 그 앞에 있다고 탈출그룹 빨리 가서 봉쇄시켜야겠구만 잇잇잇 내가 먼저 갈거라굿 잇잇잇 어디야 이 녀석들 보이지 않아 정말 잘 숨었구만 찾아보세요 에? 아니 저는 입구 근처입니다 출구? 그쵸 출구 근처 아니 거짓말이지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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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버 하나밖에 못 모아낸 아 두개 모았구나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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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버 두개 모았네 오케이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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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씨 이 녀석도 어디갔어 후후후후 이 멍청한 녀석 아직 11분이나 남았다구 이 녀석들은 어디 숨은거야 여긴가 어 느낌이 여기구만 이 멍청한 녀석 거긴 없다구 잇잇 아이템을 어디있는거야 이 멍청한 녀석 사실 레버는 하나밖에 안 꽂혀있었다구 좋아 발견했던것 같애 어디야 어디야 안보였네 분명히 어 깜짝이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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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멍청한 녀석 예 아이 어휴 아휴 아 얘네 어딨어 난 안보여 레버가 사람인가 어 지금이서면 빨리 도망가야된다구? 이냐면 빨리 찾아보시지 레보가 사람인가? 아 찾았음 찾았음 나 찾았음 아 아까 그 레보가 사람이었나보다 아 왜 그걸 몰랐지? 아까 그 레보가 사람이었네 이 자식 드디어 알아서 아 아까 그 레보가 사람이었어 어쩐지 레보가 안내려지는거야 여러분들 아 그 레보가 사람이었구나 그 레보가 사람이었구나 진짜 몰랐네 여길 다 찾았음 빨리 갑시다 아 이 녀석들 진짜 찾기 힘들구만 이녀멘의 등산빛이 어두운 법입니다 그것만 알아두세요 알겠습니다 이녀멘님이 숨어있는데도 정확히 제가 알고있습니다 네 네 왜 등산빛이 어두울까요? 이녀멘님 위치도 왜 정확하게 알까요? 뭐야 사실 그 근처에 없기 때문이죠 어디 숨어있었나보구만 사다리였어 범인은 사다리였어 범인은 사다리를 부시는게 어딨어 왜 자꾸 부서지지 왜 자꾸 부서지지? 야 어딨어 얘 안보여 도망가야된다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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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 잡을 수 있을거라 생각했나보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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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 잡을 수 있을거라 생각했나보지 아 깜깜해 안보여 아무것도 안보여 아 살았다 아 깜깜해 보이지를 않네 이게 말이 멍청한 녀석 그렇게 둔해서 어떻게 잡을 생각이지? 그러게 말이야 다시 다시 레버를 설치하러 가야된다군 게 에 에 이냐면 게임은 끝난거 같은데 에헤헤이 수건이한테 너는 너무 눈을 돌렸다 okei 으 아 헉허허헉허허허허허헉 으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하 상해해주세요 오케 이 수건잡았구 이 수건잡았구 이 수건잡았다구 이 녀석이 어디서 발판으로 이녀면네 저는 이미 레버를 다 설치했습니다 그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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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봐드렸습니다 이거 설치하고 갔습니다 아니 이거 근데 사다리가 제가 다시 설치했는데 아 님이 사다리라서 없어졌나? 아니에요 저 사다리 아니었는데 아니 근데 레버 하나는 내가 갖고 있는데요? 이수권 죽여 레버 레버 하나는 레버 하나는 내가 갖고 있는데 왜 레버가 있지? 하나 둘 셋 레버 하나는 여기 나한테 있는데? 왜 레버가 꽂혀져 있을까? 내가 문은 내가 특별히 문은 열어줄게 나가고 싶다면 나가보라구 이수권 왜 이 녀석 끝까지 방해를 하는거 이 녀석 이 녀석 당황했구만 깜짝 놀랬구만 이 동생만 믿으라군 이 녀석이 갖고 있었을 줄이야 큰일났구만 이거 어떻게 하지? 포션에 다 썼는데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 녀석 이 녀석 이제 5분 32초 남았다 이 녀석 어디있는거야? 이 녀석 어딨냐고 5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말이야? 어디있는거야? 이녀맨 난 니 근처에 있다고 이녀맨 응? 이녀맨 나는 탈출을 하고 말거이 이 녀석 이 녀석 어디있는거지? 이 녀석 어디있는거지? 어디있냐말이야 어 어 어 이녀맨 어디있냐말이야 어 어 어 없구만 좋으 래버로구만 이거 bow に 안 돼!!! 이렇게 해서 아오니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감사합니다